가위바위보 박수 미안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은하 흑미모 제가 유리하고 있어서 이 인사드립니다 뭐 이 쌀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걸로 할게요 흑미모 흑미모 맛있네 코스트니까 멘트 서울대가 안 돼 서울대가 안 돼 아아 서울대가 안 되어서 próxima 이거 나 아 før 아 아아아아 절대 주역할게 절대 안 돼 나는 다 머리 속에 쑥이래 뭘 할 수 있는거지 아씨 라이브가 왜 스테로븐 스테로븐 아, 유아 아, 유아 아, 유아 아, 유아 와우 헷갈리니 일방송이 있으라고 하네요 이대로 조용해봐 너는 이렇게 오래간데요 메인 순서가 던져있는 중 메인 순서가 던져있는 그런 식으로 전용을 거실수있는데 원래는 통역을 했지 여기에서 무말로 되어있는 중 15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각좋아 생각좋아 이제 한 번씩 해봅시다 얘가 집에 가 얘가 묘지로 가냐고 얘 활동 막 잡고 있어 그때 지점까지 냈는데 그때 뭐 이거 하면 묘지로 가냐고 아 그거는 얘가 활동 처리는 됐는데 이건 베너티고 베너티요? 어 베너티 근데 이거는 형이 활동 막았으니까 이거는 묘지로 가냐고 너무 바꾼 것 같은데 너무 잘한다 수염을 깎아 수염을 깎아 아 세 번째 효과는 천장이 특수한 건 좋아 어... 뭐지 아 원래 이걸 가냐고 이거 생각 좀 이분들 이분들 모르겠어요 대장형이고 아... 아 이분들 아... 우리 아 우리 우리 아 obviously 오빠 이 근데 반갑습니다. 에이컨의 과정 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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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 아 공격선이 무슨 공격선이 시어서봐 예스! 지금 봤어요 이른바 이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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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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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터도 느껴보니까 아 근데 해가 나왔으니까 1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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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2대2 1대2 2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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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3 1대2 4대3 4대3 1대3 1대3 2대3 3대3 2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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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로 바이브 최애 크리스피 자 이것이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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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방 대방 아픔 아픔 한 점에 기가 막 이끈데 기가 막 이끈데 기가 막 이끈데 기가 막 이끈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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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룡이 이거 만나요. 내 예상 안된다. 그 다음에 묘지에서 만나요. 내 예상 안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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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예상 안된다.